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는데 반해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장애인권권익옹용기간에 접수된 학대피해 의심 사례는 총 2,4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학대행위 의심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 의무자인 기관종사자도 511명이었습니다. 장기간 학대가 이뤄진 사례도 포착됐는데 총 915건의 학대판명 사례 중 학대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건, 학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는 38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익옹용기관의 학대지원 방식으로는 피해자 상담이 1,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나 거주, 학업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지원은 561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용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사후 관리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해 성과 평가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전담 공무원 배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상캐스터